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자 아 저장한대가 안나와가지고 짜증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저쪽이구나 아이고 늦었다 오케이 아 잠깐만 저기 아 연습한 결과지 연습을 미친듯이 많이 했잖아요 꼭 지금 뭐가 되나 싶어서 여기서 여기있어 여기 노란색 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있죠 아 그러네 방송 제목을 안해놨군요 여기 여기 딱 지점에 가면 보여 다음 갈대가 어디냐 여기다 여기다 뭐지 아 저기구나 숲에서 깜짝 놀라는게 있대요 지른대요 깜짝 놀라는게 지르는게 있대 아하 어? 어? 여기 자꾸 이상한데로 가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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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갑독티가 언제 나오느냐가 정말 난 갑독티가 그래서 싫어 갑독티가 아유 아 정말 가기 힘드네 공포게임 갑독티 나오는 구간 알려주는 건 정말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갑독티가 정말 싫기 때문에 마음껏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알고있으면 알려줘 오케오케오케 아잇 떨었어 아 나 진짜 갑독티 갑독티 보다가 그 심장마비 걸린사람도 있지 않을까 심장마비 걸린사람도 있지 않을까 심장마비 오 됐다 됐어 아 됐어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흐하 자 저기 보이고요 여기서 또 여기서 또 가는 데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아 저거 아 저기 저긴가 여기가 빛나는 데에 뭐 후렴이 없냐 저 저기이 아 여기 같은데 아 여기서 길을 못찾고 있어요 또 아 저거 깜빡거리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호롱불이 보여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쩌 했어 뭐야 unemployment 결고 갑돈 아 다면 여러분부터 시끄럽지 예 다토키가 그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알면 안 무서운데 웃으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죠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거야 그거 있잖아 뒤에서 그 애비! 이런거 있잖아요 깜짝 놀래게 하는거 슬금슬금 다가가서 애비! 이렇게 하는거 나 그런것도 정말 싫어하거든 화내거든 나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에서 더이상 보이는 데가 없는데 이쪽으로 쭈욱 가는건가 벽 따라서 아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있다 저장하는 데 저장하는 데 저장하는 데 저장하는 데가 있는거 보니까 나올거 같애요 저장하는 데가 있는거 보니까 나올거 같애 아 으음 윙윙윙윙 꼬마자동차 붕붕붕 붕붕붕 드롱 도 영웅 스 WU 아이켄누즈 sequences 오픈 도어 아아ा아 다시 되돌아가야돼? exerc5 ound 아아 깜짝이야 그런거 같은데 이거 짓고 짓고 도망가야되요 어디로도망 길이 어디야 길길길 길이 안보여 길이 없어진거야 뭐야 어디가 아 여기다 아닐걸요 저장하는데가 있으면 좋을텐데 저장하는데가 있으면 좋을텐데 왜 뭔일이야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해 아 여기 너무 어둡다 나무하는 소리같은데 이건 저장을 했는데 이쪽부분인가요 지금 집을 통과해서 나왔거든요 하아 참 길을 어디로 가야되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봤는데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어 뭐야 뭐야 저거를 해머나 뭐 그런게 있어야 다시 보셨을거 같은데 어이 깜짝이야 아 여긴가보다 아 정말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되? 너 어떻게 돌아가? 어 에너지 어 에너지가 아닌가? 아닌데? 시저 블레이드 가위 가위라고 하는데 자기를 떨어뜨려달래 자기를 떨어뜨려달래 자기를 떨어뜨려달래 여기다 사용하는거 아니야? 어 아 부품을 하나밖에 없구나 가위가 하나를 더 찾아와야되는구나 잠깐만 보자 잠깐만 보자 가위 부품이 하나가 더 있어야되는데 쓰그 쓰그 갈만한 데가 없는데 아니 갈수 있는 데가 없어 저건 저장하는 거고 여긴 거기고 못 가요 못 가요 여긴 못 가 못 가 막혀있어요 더이상 못 가게 저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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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있으려나? 어? 가위? 아 이거 여기 어딘가에 어? 가위? 아 멍뚱이 아 어? 어? 아 고마워 아 흐어 야이씨 아 없어요 딸동님 어서오세요 아니 부품 이거 쪼만한 이걸 어디서 찾아? 여기서 공간이 되게 한정돼있어요 뭐까? 되게 쪼하네 얘네들이 가위를 갖고 있진않고요 얘네 칼을 갖고있는데 저거 쪼서 못쓰나? 나중에 뭐 주먹으로 싸워야죠 그리고 카나토 발견하면은 그 자리에서 조합하면 돼 그 자리에서 조합할 수 있더만 어디야 어디어디 여긴 들어갈 수 있는데잖아요 여기 아까 들어갔던 데이잖아 여기서 과일을 하나 발견한거죠 아 아 그래요? 그런게 있었어? 여긴 아니구요 여긴 아니구요 여긴 아니구요 여기 말하는건데 여긴 다 들어갔던 데잖아요 여긴 다 들어갔던 데잖아요 여기요 부렁부렁 있는 데가 여기랑 여기랑 세군데 정도 있는거 같은데 여기 아니 두군데 있네 여긴 다 들어갔던 데구요 여긴 다 들어갔던 데구요 바닥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바닥을 겁나게 잘 살펴보고 있죠 땅만 보고 가고 있어요 땅만 뭐 주술거 없나 그 짓처럼 안쓰겠어 스톱? 그니까 여기 자 그냥 가위를 완성해서 이 줄을 로프를 끊어야돼 어 가위를 완성해서 로프를 끊어야되는데 드롬 미 날을 떨어트려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가위를 완성해야되는데 가위가 한짝뿐이 없어요 가위를 한짝을 찾았잖아요 이 건물 안에서 여기 안에서 가위 한짝을 찾았죠 여기서 이제 가위 한짝을 더 찾으면 되는데 더 찾아서 가위를 완성시킨 다음에 저 로프를 끊는거야 주인공이 근데 어 바보라 그 손을 잘 못써요 예 공격할때만 이렇게 잘 잘 공격하고 손을 잘 못써 바보라 올라갈때도 손을 못쓰죠 예 그래서 이게 가위가 꼭 있어야되나봐 그렇다면 장소는 여기 하나뿐인데 이렇게 그렇다는건 아 여기서 나가서 봐야되나? 아니 제 전기톱 있는애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여기다가 이거 떨어뜨려 놓고요 가위 자 잠시만 하고 가보죠 전기톱 있는데 전기톱이 나오겠지 여기 튕겨 봐라 여긴데 아까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갔을때 전기톱이 나오겠지 무서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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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저기서 구하는건 아니야 분명히 저 전기톱 때문에 뭘 구하진 못해요 저기 그렇다는거는 가위가 여기에 있다는건데 한쪽이 더 어 없단말이에요 저 전기톱에 있다고요 저거 그러면? 저거 전기톱에 있다는건가? 바닥을 아무리 잘 보면서 아무래도 없어 그니까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는데 잘 살펴봐야되는데 분명히 이쪽에 있어요 저기에 있을리가 없어 가위를 사용했는데 안된대 아까 사용해봤거든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나더 파트를 사용해야된대 이렇게도 조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구요 어차피 가위와 한자 여기다가 일단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떨어뜨려 놓고 그 깜짝 놀라는 부분은 좀더 가야되나요? 거기 그게 갑쪽팁 마지막이죠? 깜짝 놀라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와가지고 이제 거의 엔딩인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때 어어 깜짝이야 어어 깜짝이야 씨 어어 어어 요 어디야 어어 여기 chercher 2층 털다털다털다털다털다털다털다털다 이제 저거 제다 뭉뚱이인데요 자 일단 저장하번 하구요. 저장 저장하고 보죠. 저장 저장하는데 가 어디죠? 이쪽이었지 코포 R56님 어서오세요 저장하구요 아 저장하는데 여기도 있었네 저장 한번 더 하구요 괜히 거기까지 갔다가 저장하고 왔네 왓치아웃 포더 트리 여긴가보다 여긴가보다 깜짝 놀라는데 여긴가보다 여기 나무에 그 목매단 여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어 잘 봐라 나무를 뭐 어디 나무를 보라고 이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줌마 왜 이불을 그렇게 벌리고 앉아있어요 아줌마씨 맘에 안드셨구나 나는 왜 이런 역할을 맡아야되지 하면서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다 알아요 내가 그 김치 팀장 나도 알고 있죠 엑스트라이 팀장 아 이게 한번을 위해 여태까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참 안놀랐어 내 화면도 못봤네 아 아 아 나무 근처에 가면은 저게 떳떳이 튀어나오는구나 몰라 몰라 자 여기서 저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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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잘 벌러pla 과 남 막 곽 어? 나 이리로 가야돼 아줌씨 나 이리로 가야돼 아이씨 페인트 보인다 이쪽 벽을 따라 한번 쭉 가보자 어 너도 나올거지 야 왜 안나와? 나오면 뒤를 서서 했는데 안나오는데? 어디지? 저기다 어어 자 도망가 도망가 티티티 아 뭐야 이거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거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럴수록 좀 더 집중을 해서 앞으로 가야되죠 주위를 잘 살펴보고 뭔가 있나 없나 잘 봐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면 굉장히 세심한 눈길로 주위를 살펴봐야됩니다 뭐야 아 죽을수도 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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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아 여기서부터야 아아 아줌마 나와요 아줌마 나와요 나와 알어 아줌마 아 이미 나왔구나 자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꺼에요 으아아아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줌마 깜짝 놀라게 될꺼에요 아이씨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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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오세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굉장히 방만한 내로 이제 놀랍지 놀라지 않는다는거야 짜자잔 짜잔 짜잔 아 화면이 또 이렇게 변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